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품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양압기 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양압기 건강보험의 최대 문제 첫 번째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야만 양압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 결과 중증도 이상의 무호흡증 환자라고 확진이 되어야만 양압기 건강보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양압기를 쓰는 사람보다 못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수면 무호흡증 확진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보험, 민간 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보험들을 들 때 상당히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보험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고 어떤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거절받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양압기 쓰려고 건강보험을 받아서 양압기를 쓰기 위해서 수면 검사를 했는데 양압기도 못 쓰고 보험에 불리함을 받고 그러면 상당히 손해가 크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양압기를 미리 양압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았다면 나는 양압기를 안 쓸 거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을 했다면 굳이 수면 다운 검사 받아서 돈 버리고 보험 버리고 양압기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거를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양압기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양압기를 쓰는 게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고 성공률이 낮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압기를 건강보험에서 유지해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양압기 무조건 빌려주고 보험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약 두 달 정도의 수능 평가 이 사람이 양압기를 잘 쓸 것이냐 못 쓸 것이냐 못 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을 잘 쓴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양압기를 잘 쓰실 수 있겠군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양압기 임대료가 보험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2시간 이상 80% 이상을 쓰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2시간이라는 거죠 하루에 2시간만 자면 괜찮은데 2시간만 잔 사람 없잖아요 양압기를 쓸 정도면 상당히 심한 무호흡증 환자일 텐데 하루에 2시간은 양압기 쓰고 나머지 시간 4시간이든 6시간이든 양압기를 안 쓴 상태에서 방치 그냥 무방비로 무호흡증에 노출되어 있다면 과연 양압기 치료에 효과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압기는 쓰고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안 쓰고 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양압기 옆에 둔다고 해서 무호흡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써도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을 유지해야 보험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80% 이상 수면 시간 등의 80% 이상을 쓰고 쓰는 날도 80% 이상을 써야만 양압기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써서 양압기 치료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런 양압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압기가 수면 무호흡증의 모든 해답은 아니다 대안은 충분히 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